최고로 합한 신제품이에요 원패털 세계로 첫 번째 해멀프렛 두 번째 나가사키 짬뽕 세 번째 얼큰 짬뽕탕 너무 메뉴 어려워하지 마세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옹합이 엄청 커요 피즈마칼이 있는 거가 초고추장 갖고 있어요 초고추장 그다음에 새우 그냥 바지락 아니에요 백카속에 시작 시작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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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싫어하는데요? 고추장 어우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가사키 짬뽕 고추장 해물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스가 들어가요 면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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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세번째 얼큰 짬뽕탕 짬뽕탕 똑같이 회물이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 꼬미 꼬미 쭈꾸미 소스가 간호박 찰국수 눈물 나 물 진짜 맛있네 꼭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원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